자 신창국밥입니다 신창국밥 들어가서 저는 서커국밥 친구로 아마 순대를 먹을 것 같네요 주문하겠습니다 어? 서커가 없다고? 서커가 없다네요 저는 돼지국밥 돼지국밥 원래 숙박 없어도 다 주는데 오늘은 안주는가 보네요 주문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비주얼은 굉장히 맛있게 보입니다 국물 색이 다데기랑 해서 제가 딱 좋아하는 다데기인 것 같습니다 국은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깨끗하게 식사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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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안 먹어도 그동안 왜 근데 국밥을 안 드셨습니까? 밀면 때문에 정말 밀면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약간 탕 같은 느낌? 약간 오리탕처럼 탕 끓인 느낌, 약재해 놓고 탕 끓인 느낌 근데 약간 생각보다 가는 도라입니다 지금 뜨거워서 약간 식히고 있는데 맛있네요 다데기 양이 좀 양념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다 비었습니다 신창국밥이 아마 프랭차이즈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한번 먹으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빨간 거, 빡빡한 그 빨간 국물이 아니고 탕 같은 느낌? 오리탕같이 맑은 느낌에 다데기 약간 들어있습니다 새우젓 넣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맛은 괜찮습니다 단지 섞어로 안줬다는게 좀 의문스럽네요 원래 다 섞어서 주는데 메뉴판에 없어도 섞어서 안줬습니다 계속 달라고 오피를 안해서 그런지 일단 맛있게 먹었고 친구도 맛있다고 하네요 다음에 갈 때는 한번 적극적으로 오피를 해서 섞어서 달라고 해봐야겠습니다 저는 내장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점심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집 검색해서 어차피 이거 지금 짐볼 짐볼? 짐볼? 오줌을 샀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